양해는 4. 자, 2번. 찾아보세요. 뭐했어요? 예쁘구요. 컨시더링이꺼. 2번. 2번? 2번이었어요. 4번. 4번에 또. 파티큐 롤리. 이렇게 있죠? 아, 2번은 처음에 나왔으니까 소재라고도 쓰구요. 소재구요. 컨시더링. 뭔가에 관해서란 뜻이아요. 뭔가에 관해서란 뜻이아요. 예시 또는 소재. 파티클 롤리. 강조구요. 2번은 뭐죠?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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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 반전. 강조. 무관한 문양찾기는 어떻게 하라고? 2번 앞에까지는 일단 묶어요. 처음부터. 카우치라고 되어있네요. 거기까지. 묶어주구요. 네. 일단 여기에서 소재와 특징을 잡아 놔야돼. 항상 주제랑 비교하는거야. 옆에 있는 문장과 비교하면 안돼. 네. 오 잠깐만. 만약 크린하우스. 박스 배출. 오케이. 몇건데? 상공산업으로. 오. 그런데. 왜왜왜왜. 잘했다고. 묶어다지. 규제됐부터. 오케이. 규제된다면. 규제된다면. 그죠? search that. 1번입니다. search that 부터 reduce 까지가 1번이고. 맨 앞에 if 부터 reduce 까지가 1번이야. 두 번 묶어줘야 되겠지. 맨 앞에 if 부터 reduce 까지가 크게 1번. 그리고 또 그 안에 search 부터 reduce 까지가 1번. 여기다. 이렇게 하세요. search that. 이거 뭐뭐 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하세요. 뭐뭐 하는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냐 그러면. 규제된 양이. 그렇지. 감소되는. 그렇지. 감소되는 정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면. 규제한다면. 그죠? 그러면. 이것은. 응. 영양을. 어디에요? 관광지 tourist destination 관광지죠 destination 목적지니까 관광지에 영향을 미칠겁니다 어떤 관광지에 영향을 미칠겁니다 depend on 에어 트래블 항공이죠 항공여행 port iii tourist 관광객과 어떤 그런 제품의 공급 공급을 위해서 항공여행에 의존하는 관광 지적 관광지에 영향을 미친다 무슨 abord인지 저기 남태평양에 어떤 섬이 있어요? 여기 태평양에. 태평양에. 여기 이제 섬에 사람들이 이제 정광을 통하죠? 여전히. 네? 기행사고 할 거잖아. 여기 배 타고 하다가 빠질 테니까. 그죠? 냄새가 나죠? 오케이. 그 나라는 요즘에 사고가 되게 많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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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이런. 비행기 들어간다 봐요. 이렇게 항공. 그거봐. 근데. 여기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이걸 규제를 하는 거야. 항공기 배출을 못하게. 항공기에서 온실가스를 배출을 못하게 한다면. 얘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의 교통량이 준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여기를 안가진 거 아니야. 왜니? 됐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자. 인구항리로 잡겠습니다. 자. 뭐하면 뭐한다. 클래픽을.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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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를 하게 되면. 이거 하게 되면. 항공기가 줄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어디 영향을 미친데요? 영향을 미친데요? 영향을 미친데요? 어디다가? 건강. 어, 건강제다. 그렇지. 이렇게 양식. 됐어? 이제 이게 잡히면 이거랑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영향을 미친데요. 해볼까요? 컨셉에 따라 해볼게. 몸에 관해서. 교통량의 증가에 관해서. 그렇죠. 교통량의 증가에 관해서. 증가하는 양에 관해서. 교자부터 거짓으로. 네. 오. 교자부터 거짓으로. 그렇죠. From which 일본 to poor country죠. 부유한 국가로부터 가난한 국가죠. 가난한 국가로의 여행. 여행이 증가하고 있죠. 네.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일본 애들이 한국에도 여행 많이 오고. 한국에서 여행을 많이 오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엘마가 떨어지면서. 엘마가. 엘마가. 어디가. Country's 일본에 가잖아 중국 애들이 지금 미완나 이렇게 높아가면서 어디로요? 선구 옆에 와서 住팀에 들어갔어요 여기 지금 저기 그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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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중국에... 중국의 저기 명동쪽에 어디 그 방황이 제일 많아...? 몇 도시백 명동에 명동에 가면 어느 날 사람에 제일 많아...? 일본 지금 말씀해象 말아요 지금 명세점 이런 데 보면 충고 애들이 돈을 왕창수로 가잖아요. 얘네들은 돈이 많은 건 진짜 많아요. 국자 나라에서 가난한 국가로 여행을 하는데 지금 가고 있죠. 그거에 관해서 말이야 장거리 항공여행의 감소는 그게 위에 있나요? 트라픽 볼륨 아르리듀스 그죠. 위에는 아르리듀스가 가진다는 거에요. 항공여행이 감소한 거지. 감소가 오케 영향을 늦습니다. Third World Tourism Account죠. 제3세계죠. 제3세계 관광 카운트는 개전된 곳으로 수지 수지 균형을 맞춰야 할 때 수지 관광 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제3세계는 수지 아니고요. 수지 수지 예전에 가르치는 게 최수티라고 있었어요. 최수수가 죽어야겠다고 내가 한 명을 보고 이상하지 않았어. 자기생각이 없어서 가리지. 근데 내가 그릴 때 그 때 미스웨이가 처음 나오던 미스웨이 수지 좋아. 뭐? 미스웨어 뭐라고? 막 거운거 하지? 아, 뭐니? 그래? 뭐니? 뭐니? 오빠, 뭐가? 응? 뭐가? 응? 장거리 항공 응? 여행 어? 가르치고 그러세요. 그럼 얘랑 얘랑 같이 말이야? 같이 말이야. 그 전화와 규제하면 이게 자판세지. 맞아요? 제3세. 제3세가 어디야? 이게 아시아 아플리털이 없잖아. 그쪽으로 여행이 많이 갔는데 여기 안 가니까 여기 안 갔단 말이야. 응? 얘가 어디야? 오케이? 같이 말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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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요. 서비정션. 응? 어, 관광객의 복착에 있어서의 감소는 관광객이 들어온다는건 안 들어온다는건 안 들어온다는건 안 들어온다는건 안 들어온다는거죠. 그거는 is likely to result in. 아, result in. 아, result in. 똑같은 말이에요. 어, economic grossism. 뭐요? 경제 손실을 가져옵니다. 자, unless는 일본으로 보면 되겠죠. 네. 어디까지 일본으로. 뭐하지 않겠냐. 오케이. 다스리베이션은 관광지지 없으면 되죠. 관광지다.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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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변화듯이. 변화를. 변화를. 어치고 어치고. 성취하지 않으면. 변화를 하지 않으면 되죠. 뭐로부터 뭐로. 자, from the low yielding. 1번이요. 1번이요. 2부터 맨 끝까지. 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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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낮게. Yilding. Yilding. Yild가 어따라? Y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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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출. 낮게 상출하면. 그건 낮은 수익이지. 낮은 수익. 그러면서. 높은 수익. 형태의 관광고. 경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변화를 하지 않으면. 자, 잠시만요. 낮은 수익의 관광을 삼는거에요. 와가지고. 여기 뭐. 경치 구경하고 있어요. 와가지고. 경북공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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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얼마 안되잖아. 응? 어.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거에요. 와가지고. K-POP애들. 사진 찍고. 이렇게. 이러는거 보이고. 놀러서 오르면. 돈이 막 거기서 계속 들어가지. 보면 따라다니는거에요. 응? 근데 이제. 고수익이죠. 맞은 수익이죠. 맞은 수익이죠. 맞은 수익이죠. 맞은 수익. 맞은 수익. 그 말이야. 이렇게 안하면. 이렇게 안하면. 맞은 수익. 맞은 수익. 맞은 수익. 맞은 수익. 맞은 수익. 왕. 왕. 뭐한다고? 관광객이 강수안해야돼죠. 관광객이 강수안해야돼. 어디가 여리세요? 에? 어디가 여리세요? 에? 어디가 여리세요? 그 다음은 상당한 수익 감수다 오케이, 끝 액 리스크 액 리스크 액 리스크 액 리스크 액 리스크 액 리스크 액 리으 택 ern 이건 액 리스크 앉아 액 리프트 액 리 tong 그런 수입 감소가 말이죠. 위험을 빠트렸는데 뭐를 장거리 항공, 장거리 여행의 생존 능력, 장기적인 생존 능력을 위태롭게 하고 그 다음에 개개의 생태 관광, 라스트니 목격지, 생태 관광지를 위협 하세요. 아 근데 수입 감소가 어디에 나온 거냐면, 인컴 로시스, 인컴 로시스가 이게 뭐야? 인컴 로시스가 이게 뭐야? 이코노믹 노시스 연결해. 얘가 또 뭘 가지고 온 거야? 얘가 뭘 미태롭게 안 되잖아? 뭘 미태롭게 안 돼요? 장거리. 장거리 여행의 생존력을 도와주고요. 장거리 여행의 생태 관광지를 밑으로 기계하고요. 이렇게 하면 되죠? 관광지 관광지 관광지. 같은 모양이 되죠? 자. 여기다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온실가스 규제해 가지고 항공사도. 여기 이제 항공이죠? 항공에 온실가스 규제하면 관광지가 탈거인 것이죠. 4번. 생태학자 조차. 생태학자 조차. 불가폐하게. 쓰레기. 쓰레기를 던져버릴 겁니다. 생태학자가 쓰레기를 버린대요. 트램프 언더 선플레인. 식물을 짓밟고 오래요. 생태학자가 식물을 짓밟고 오래요. bring some damaging microbe. 어떠한 damaging. 해로운 microbe인가? 미생물. 미생물을 가져올 겁니다. pure habit. 1번. habit. 서식이지. 어떤 주거지로. 주거지로 미생물을 가져올 거야. 누가? 생태학자가. that. 보통 맥끄레사. capable of having the perspective factor. 어떤 해로운 효과를 줄 수 있는 이 대신 선행세가 microbe죠. 대신 선행세가 microbe. 그런 해로운 미생물을 가져오게 돼요. 누가? 생태학자가. 생태학자가. 생태학자가 쓰레기를 버리고. 풍듯이 빨고. 미생물만 갖고 온 것 같은데. 어?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광고하게 사람이 안 간다. 지금. 사람 딴 얘기가. 안 뽑아. 어떻게? 알겠죠. 덜 개발된 나라는. 그렇죠. 덜 개발된 나라는. oke. 덜 개발된 나라는. 그저 last divided country는 우리가 둘이아뎐? 덜 개발된 나라는 제성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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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반광지지, 반광지, 용감세계, last, the other country, 그 외에는, third world, we are, 그게 destination이잖아. 얘네들은 말이죠. 위치부터 밑에 믹스까지 3번. 정조, the light, strongly, 3번. on ecotourism, on ecotourism, 3번. 생태 관광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for destination appeal, end 뜻을 맞추고, marketing mix, for부터 mix까지 또 3번. 그들의 관광지의 어필,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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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과 마케팅이, 마케팅 믹스, 전략, 마케팅 전략 때문에 ecotourism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누가? 저어개발국. 관광에 신경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런 저어개발국이 would suffer negative and social economic consequences, 부정적인 사회 경제적 결과를 겪게 될 것이다. 맞아? 같은 말이죠? 자, 저어개발국이, 저어개발국이 어디있어? 이게 저어개발국이. 저어개발국이죠. 이게 뭐한다고? 뭐한다고? 한국에서 온실가스 규제하면 이런 일에 의해 계속 안좋다 해야 돼.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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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